짜잔! 어디 가시게요? 네, 충성클럽에 붙잡혔습니다. PX. 물건이 되게 싸대요.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선행을 하나 하고 거기다 70%를 깎아서 먹으면 정말 싸게 먹지 않겠습니까? 아직 안 끝났어. 행복해. 와, 여기가 PX구나.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뭘 먹을지 좀. 처음 와보는 PX가 신기하기만 한데요. 이게 시가로는 1,200원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8개가 되었습니다. 제가 얼른 선행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 일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. 혹시 저한테 시키실 일이 없을까. 그러면 제가 선행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아, 그거 당연히 좋은 일을 했으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먹을 거 위해서도. 뭔데 못 하겠습니까, 자. 안 무거워요? 그럼요. 저 3박스는 거뜬하다니깐요. 나와서 볼래요? 아, 좋아. 아, 좋아. 둘. 둘이 다 둘이야. 뭐 있어? 군대는 열. 열 되셨죠, 지금. 어? 멤버는 꿈꾸고 있는데 말이죠. 그럼 멤버들이 지금 이게 뭡니까, 이게 지금? 어? 이 정도야, 뭐. 예을은 30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. 화면 보시고 선행 도장 쾅 이렇게 찍어주세요. 네. 선행 도장 꽝! 오! 그럼 110원에 주시는 거예요? 응, 여기에 110원에 통과. 110원에 딸기 키위 마쥬스 구이. 빵, 빵, 빵. 애들 신났다, 신났다. 또 봐야지. 뭐 하는 거니? CX 홍보대사를 지금. 어깨 홍보대사. 맞아. 즉석 CF 촬영에 들어간 산미와 소희. 발냄새. 산미야. 너머지 봐. 아, 진짜 이거.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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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만디게 꼭 필요해. 야, 내 몸이 없어. 진짜. 지친다. 미안해.